오늘의 목줄을 아누라 오늘의 목줄 안 눌러내죠 오늘의 목줄이 아누라 응원형이야 오늘의 목줄 오늘의 목줄 오늘만 놀 줄 아누라 나와봐 롤을 안 넣어? 롤을 안 넣어? 롤을 안 넣어? 정답 1번 내가 정답 정답 줄임말인거죠? 네 다 줄임말이에요 오늘 안 오 회의를 해요 누나가 지도를 해 오늘 안 오 저게 좀 쉬워 보여요 오늘 놀지 않으면 아침까지는 오늘 놀고 아침까지는 아니 노는 거 맞아? 오전에 놀고 오전에 놀고 오지게 놀고 오지게 놀고 놀다에 놀다 나는 전혀 모르겠어 힌트 힌트 너무 많이 들었구나 이걸 써요 진짜로 무슨 자리에서 써요 저걸 일단 놀아는 놀아가 맞다고 했나? 놈이 뭐라고 했죠? 그냥 놈이다? 놈이냐? 오늘 잘 놀았어 Oczywiście 오우 놀아 본 놈이냐? 나 이거 어때, 오우 노을 줄 아는 놈인가? 정답! 정답! 아이스 바닐라 롯데 정답! 2번 아이스 바닐라 롯데 아! 아이스 바닐라 롯데 좋네 5번 아이스 바닐라 롯데 최선을 다친 4번 아이스 바닐라 롯데 유모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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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모가 아닌가요? 유모차 유모차라고 해서 유모차가 낫긴 해 이거 차 유튜브랑 관련 있다고요? 나 유튜브 마차 몸이 안 좋아서 이거 거꾸로 보거나 이런 거 아니에요? 휴대전화에 있는 말이에요? 유명한 사람, 안 유명한 사람 차이 유명한 사람, 안 유명한 사람 차별 똥각똥각에 똥각똥각 유튜브 모르면 차단 유명한 사람? 아니야 말을 안 했어요 아, 나 모르겠어 나 정말 모르겠어 아니, 내가 봤을 때 이 단어를 얘기했는데 유명한 사람? 그러니까 유무로 시작하는 거 아니죠? 그 열두 글자가 됐는데 열두 글자가 시작이 유무로 시작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지 아, 저희는 패스하겠습니다 솔직히 이거 못 맞을 거 같아 패스 패스 제가 근데 이거 못 맞을 거 같아요 눈 차는 너무 어제 했네요 다 맞히실 수 있죠 우리가 제일 에이스팀 아니야? 야, 뭐야? 나 큰일났어 이번 주 아버지 생기는데 갑자기 정신 알파옵소야 이번 세금 망했어 이번 세금 망했어 가신비 성격 가성비 나 큰일났어 나 큰일났어 가성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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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적으로 좋은 선물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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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는 맞아요? 갑자기는 통화 아, 갑자기 통장 알 알버지 알버지야 알버지 알 돈이 없으면 뭘 하자 알버지 냈어 알버지 냈어 알버 알바야 갑자기 통장 알바야 갑자기 통장 비어가지고 알바 지워야 돼 알버지 알버지 아 아 저런걸 줄이냐 아 가 샵 이 찰망 이거 언제 온다? 이 찰망은 저도 너무 잘 우리 한자도 알 것 같아요 샵 벌써 재미없어 샵 샵 우리 우정 영원 샵 오늘 날 수다 샵 샵 샵 언제 난이도 싫어 아 안 올 샵 안 올 안 올 샵 오늘 안 올 샵 오늘 안 올 어 놀 줄 아는 놈 응 나 나님 샵 샵 오늘 우리 생일인데 박포마야 가신비 추천해주세요 오 샵 샵 샵 샵 샵 샵 나 지장 너 창조 언니가 제일 좋아져 나 지금의 장협이야 나 첫 차가워 나 첫 차가워 나 너 장조 너 장협 조심해 너 장조 샵 오늘 따는 날보다 TVT였다 또 봤어? 또 봤지? 혹시 또 봤지? 샵 요즘 신조어 핵 장조 샵 샵 오늘도 얼즈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